이거 먼저 안 해놨는데? 이거 어떻게 안 돼요? 여러 명이에요? 근데 두 개 컴퓨터에 한 명씩 한 명씩 스케트 한 번 웃으면 될 것 같아요 다 이거 꺼도 돼요? 근데 만약에 뭐 그러면 어떻게 해요? 만약에 난 저랑 안 찍고 싶은데 에이 아, 찍고 싶은가 뒤로 먼저 하하하하하 누가 먼저?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어? 뭐야? 이긴 사람이 가는 거예요? 하하하 하하하 어? 나 이겼다 진 사람이랑 이긴 사람은 이긴 사람이 되냐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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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 바위 보 하하하 어? 이겼다 가위바위보 아, 졌다 하하하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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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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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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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죠 너무 잘하니까 아 맞네 마지막 남으신 분들은 가족들끼리 해야되네요 마지막에 한 번 세트 카리바이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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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떻게 아니 말을 따로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네 네 네 네 한 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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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가는데 아니 왜 정년친구랑 한 번씩 남자돌로 대효 Maintenant 두번門 닓